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면서 대책본부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북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500여 명의 인력과 무인감시카메라, 산불상황관제시스템,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등을 동원해 24시간 산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예방과 대응활동에 나섭니다. 최근 10년 동안 가을철 강원 영서지역과 스톡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11건으로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1%, 농부산물 소각이 27%로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.